야 이제부터 형 너무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장난 아니다 무슨 문양이 나왔어 어 이게 힘으로는 안 돌려지네 뭐야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뭐야 대박 왜요? 아까 그거 그래 그래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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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있는 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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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그게 왜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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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모양이냐 딱 이게 뭐 모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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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풀어야 되네 이거 왜 해봐 이거 그러니까 그 모양을 풀어야 되나 보다 그 모양을 맞으려면 아니야? 어 맞았다 맞았다 돌아서 맞히는 거지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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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이걸 풀어야 돼 이거 왜 풀어 이거 어려워요 이거 왜 못 풀어 어 이거 이거 어 어 감히 감히 어 이거 이거요 해 힌트가 아닌 것 같애 이거 왜 힌트를 하니까 네 이거 분명히 하라할 걸 2 2 어 이번엔 뭐가 있어 뭐 있어엘 현대용의 빈을 막아갔어! 현대용의 빈을 막아갔어! 또 있어? 어떻게든 속으려고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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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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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칼! 진짜? 이거 쓸모가 없구나 하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쓸 줄은 몰랐네 저 아니었으면 그것도 다 찾고 난리 폈을 건데 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무조건 상위권인 거 같은데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오성 형이 풀면 돼! 대박! 형, 앉아서 욕망 풀러 끝납니다, 이게 정국이 저러네요 동현이 형 가위 대박이다 가위 여기 있으면 저기 다시 가서 해야 되나 맞죠 그거 포기하실 거였다 이거 빨리 주세요 솔직히 이거 풀면 오늘 히어로 이거 풀면 1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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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보 됐어 바이바이 보 바이바이 보 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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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50, 50, 50 55초 되면 1분이에요 저는 머리로 쓰죠 이거를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열리는 방법이 있어? 이거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진짜 많이 했는데 이게 어렸을 때 단계별로 되게 많이 팔아요 어떻게 하면 근데 이거는 되게 어려운 단계인 것 같아요 딱 보기만 해도 야, 오늘 이거 풀면 에이스다 에이스, 이거 풀면 에이스지 에이스 에이스 어떻게 하면 오늘 야, 오늘 이거 풀면 에이스다 에이스 에이스 아니, 이게 풀리나 이게? 풀리게 풀려? 그렇겠죠 풀리니까 좋겠죠 1분 딱지 1분 제발 지금 몇 시간? 자, 50초 되면 이제 끝납니다 그냥 50초 되면 끝납니다 5초 전에 힌트가 있나? 근데 이건 힌트라는 게 없어서 이거 쑥 빠지는 거 어쨌든? 썩 빠질걸요 아니, 그냥 딱 분리가 될 거예요 코사인 진짜 모르겠네 코사인? 어? 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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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뭘 어떻게 했어요? 우와 우와 우와아! 힘을 이용하셔가지고 원래 힘으로 하면 안 빠질걸요. 근데 솔직하게 나 커진도 안 썼어요. 근데 이게 쑥 빠지는 게 아니라 푹 빠지더라고. 나 살짝 했는데. 대박! 넣는 게 도움이 됐어요? 몰라 몰라! 자 이제 대면 돼. 맞게 맞는 거야? 하나씩 넣어. 뭐가 똑같이 풀렸어요. 와 나 진짜 내가 진짜? 나이스. 넣고. 살짝 휜 거 같은데 형 힘으로 해서? 이쪽인가? 이건가고. 다 맞잖아. 다 맞잖아. 와 어떻게 이거 진짜 무슨. 대박 이거라고? 진짜?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 넣는다 넣는다. 이거 뭐 열리는 거 아니야 이거? 대박 신기하다. 어떻게 될까요? 넣는다. 이걸 어떻게 만드셨어? 어 깜짝아.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tycker şuras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